많은 분들이, 내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. 영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빈이 좀 큰 돈이 필요하다고 얼마 큰 돈이 얘기해 줬었지만 좀 들여다오고 나한테 들여줘야 해서 내가 나한테 이런 돈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서 얘기했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? 그래서 그때는 제가 되게 힘들 때였어요, 사실은. 그래서 내가 알아먹게 하고 또 안 알아보고 배워줬어요. 그러면 이제 물론,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끝났겠죠. 그래서 나는 그게 스트레스예요. 그게 스트레스 있어요. 해지지 못한 거에 대한 불량함이 너무 없어서 사실 한 3,4개월 정도 내가 소모을 안 봤어요. 불량한 사람한테는 제가 제가, 제가 안 친해요. 나는 저런 생각 싫어. 내가 저런 생각 싫어. 나는 저런 생각이 안 나는데 정말 할 일이 물어보고 뻔히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. 그런데 사실 심리적으로 생일을 많이 믿거든요. 고향이 안 나오고 뻔히 알지만 전화를 해봤었을 거예요. 그런데 마음을 위로한 것 같아요. 그렇지. 나는 저런 생각이 났을 거라고 기대는 안 했었어요. 그런데 그거 가지고, 내 생각에는 해주려도 못해줘서 미안해서가 아니라 저런 생각이 났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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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데, 낫을까? 저는 멈에 따라 Teles>< Ingrediently ONAわか octave